오늘도 말씀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새벽 재단을 사무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제자 광성교회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마지막 간증 또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아주 쉼없이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이 죽으면 혹시라도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복음 전파 사역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명과 당부의 말을 남기고자 이렇게 펜을 들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저희가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 한 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다는 것 특히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인데 거의 바울의 마지막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Q&A 또는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놀이가 유명했습니다 다들 해보셨나요? 이제 백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한 종이를 나눠주면 거기에 이제 답을 달아주는 거죠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서 돌리면 이제 답을 달아주고 이제 친구가 적어놓은 또 이 답지를 보면서 이제 그 친구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종의 자기소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친구의 질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쩜쩜쩜 지금이라면 제가 지금 이 질문지를 받았다면 믿지 않는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썼을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작은 글씨로 옆에 적어놓고 보니까 이제 또 질문을 보는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곧 죽음이 찾아온다면 남길 유언은 비슷한 맥락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이제 내가 죽는다거나 엄청난 고민과 고뇌 끝에 또 이렇게 적었어요 아주 소심하게 짧게 옆에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심각하고 무거운 질문인데 진짜 생각 없이 대답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말하기 낯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여기 빈칸에 뭐라고 쓰기는 써야 할 텐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주어들은 이제 명언이죠 명언들을 거기다 늘어놨는데 아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는 이 죽음의 무게를 잘 모를 만큼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어린 시절뿐 아니라 지금 역시 갑작스럽게 죽음이 제 코앞에 다가오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릴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죽음의 무게를 잘 모르니까 그랬다지만 무게를 알만한 나이가 된다 해도 사실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초연하기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사명감으로 살아왔던 바울은 역시 저와는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아멘 바울 역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제 머릿속이 하얘졌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위험 앞에 마음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느끼기는 커녕 아주 확신에 찬 놀라운 평안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델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자신이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이미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혀 있었고 그리고 무슨 말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울지 이미 그는 그러한 정리들이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보금선포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보금선포의 명령이 디모드에게만 전달되어져야 할 말씀일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보금전도자로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엄중한 바울의 명령 안에 담겨진 보금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힘써 보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써 보금을 전하라 힘써 보금을 전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따지지 말고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보금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면 좋고 전하지 못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보금이란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네, 방송실 안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본질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접하고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이미 누려본 사람이라면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바울이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본인은 죄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생명으로 분리되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복음에 빚진 전도자로서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바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열매가 더디게 맺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바로바로 열매가 맺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신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텐데 어찌 된 일인지 복음을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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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했는데 사랑을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눴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더디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권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면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뒤집어지거나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되기를 우리는 암암리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전한 복음에 반응해 주기를 그들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대상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오히려 교회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내비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좀 한 번 교회 오지 그걸 안 오니?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전도의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작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대상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야, 나를 걱정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래서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결국 교회에 오라고 한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인내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 우리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힘 쓴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고 그것을 키우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무언가 수확하고 우리가 거두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하실 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그 이후로 이 조지 밀러가 50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친구를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친구가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조지 밀러는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사망한 후에 그 친구가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그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조지 밀러의 그 복음을 전해들은 친구는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사람의 심령에 일하시는 때가 나의 방법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인내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의 냉랭한 태도 또는 적의로 가득찬 그들의 반응에도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힘써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인내의 수고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명령에서 담겨진 복음 전도사의 바른 자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직무를 다하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사도바울은 디모데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번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는 우리가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타깝지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쫓거나 주님을 따라 진리를 찾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진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날 세상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랜 세상을 지켜왔던 도덕적 기준도 이제는 사실 제거해야 할 고리타분한 그러한 사고 방식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혼전순결, 동성애 이런 문제가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근친, 소화성애 등은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여기던 시절이 불과 10년 안팎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순결, 서약은 아주 고리타분한 가치관 취급을 합니다 사랑하면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 이퀄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남자든 여자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 같으면 정말 수치스러운 말이죠 이처럼 세상은 바른 교훈에는 귀를 틀어막아버린 채 허탄한 이야기 자기의 입맛,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맞는 이러한 맞춤형 스승을 곁에 두려고 하는 시대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스승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른 교훈이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외면해버린 채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시대를 쫓아오지 못하는 가치관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이 듣기 좋은 것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금의 귀를 막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보금의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금의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보금의 진리를 선포하는 보금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씌어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바른 자세 보금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이러한 것들 놓고 내가 이것을 그저 배운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써 보금을 전하고 인내하며 보금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보금 전도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금 전도자로서 보금을 빚진 자로서 주님께 부른받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과연 잘 살아오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보금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금을 전하기 원합니다 세대가 배역하여 악한 것들이 남부하는 이 땅 가운데 허탄한 신화를 쫓으며 허탄한 것들을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계속해서 직무를 감당하라 하신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하루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귀를 막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전도의 일을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직무를 계속해서 전하며 이 직무를 다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주님 제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실 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부족함 없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우리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새벽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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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거 그저 말씀으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자로서 빛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저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법 그 방법밖에 없음을 이 시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저들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직무 감당해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며 꾸대하며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오늘도 힘내 한걸음 내딛는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